자, 녹화 시작합니다. 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빈질입니다. 2017년 3월 24일 금요일 오후 11시 12분이고요. 그저께 하던 거 왕들화신까지 했었죠? 무의로 그러니까 오늘은 저걸로 합시다. 저거로 갑시다. 저거 거시기 뭐시기 어쩌고 저저고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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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명왕 잡으러 갑시다. 자, 일단 잠시만요. 됐다. 소울더버 얼마 없고 그냥 갑시다. 없니? 자, 지나갑시다. 짜리쩡. 자, 후딱 요왕 잡고 어? 요왕 후딱 잡고 갑시다. 맹덕! 팔걸이 선톱! 호우우우 무명함 후딱 잡으러 갑시다 아 진짜 아 독시러 독시러 예상했던 게임이네 그렇죠 심지어 다음주에는 DLC도 나옴 아 아 오우 조심조심 흘러 위험해аци 아 잠시만 근데 딥 너무 안나오는데 오우 아 아파 돌리고 돌리고 아우 텔러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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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위험해 돌리고 오우야 위험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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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맹독 때문에 거슬려 죽겠네 1년은 우려먹으실듯 1년? 고작 그 정도요? 이런 갓겜은 더 우려먹어도 돼요 아야 아우야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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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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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아 으아아아아아아아 아 진짜 맹독 풀고 갑시다 거슬린다 아 진짜 잠시만 보자 저거에 있나 했는데 없네 아이참 그냥 한손으로 때립시다 지금 레벨 몇인이다 근데 그러면은 70밖에 안되네 나 꽤 많이 올렸던 것 같았는데 에이참 아쉽다 지나가자 네 레이밍님 어서오세요 호잇 아 진짜 아 요왕 너무 싫어 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스 중 하나가 요왕이잖아요 솔직히 그 외에는 뭐 다 고만고만하고 그럴까 어? 안돼 안돼요 저 가고 싶어요 오우우우우우우우우 난 살았어 뭐야 쟤도 살았어? 으흐흠 자아 독축척되기전에 호딱칩시다 독싫어 여기 맹독이야 심지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야야 흘려준메! 흘려준메! 난 아직 죽고싶지않어 쇠기속덩어리 똥덩어리 헤헤헤 깔깔깔깔깔깔깔 뚱 아 근데 데미지가 너무 안나와가지고 큰일이네 아 야야야 나 잠불 나 잠불 아니 잠시만 아니 특대거미 아무리 버프가 먹었다해도 쟤네까지 먹을 필요가 있나? 응 응? 너무 한거 아니요? 아니 하아...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응? 진짜 너무하네 진짜 어우 잘 가 자 나도 어디 자 갑시다 이거 왜일로? 흥흥흥 흥 아 근데 여참에 저 레밍님 부를지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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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네 싫어! 얘네 싫어! 싫어! 오지마! 오지마! 어리석은 녀석들 어? 아 나 여기 너무 싫어 정말 싫어요 여기 엉엉엉엉엉엉 심지어 얘네 공속도 그렇고 이속기 너무 빨라 보면 어? 아무리 쟤네가 거인인종이라 해도 힘이 너무 좋잖아 에? 인간적으로 너무 했다 슉!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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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리고 어우 아퐁 뭐야? 헤드 떴어? 와이? 그리고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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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우! 위험해! 또! 두르고! 두르고! 돌리고! 두르고! 자! 일러올라! 일러올라! 니가 와! 요우! 오우! 안되겠다 방패 껴야겠다 방패를 낀다 요우! 아 멀리 가지마아 오우! 이 자식이 미쳤나 진짜 핏빨고! 아! 진짜! 핏빨고! 아! 진짜! 로맨! 힛! 힛! 오우! 두르고! 오우! 도리로올! 도리로올! 오우! 오우! 야! 위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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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그리고! 아! 늦었어! 진짜! 요왕이! 이래서 싫어! 어? 걍, 한 손으로 때릴걸 걍, 방패들걸 걍, 방패들걸 아, 싫어 아, 싫어 어? 솔직히 못킬 정도는 아닌데 짜증나 아우, 짜증나 어? 레벨이나 조금 올리고 올까요? 어? 별까높고 레벨이나 조금 올리고 오면 편할 것 같긴 한데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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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기 싫어요 정말 싫어요 왔어 어디? 안오는구나 좋았어 치자 어오 요우 부셔 어오 저 미친놈들 진짜 어디까지 쫓아오냐 어어어 요우 오우, 아팡 어? 어, 삼마? bum rid Sin 미안 hate 내가 일해서 애를 싫어해 이 봐주같은 죽 두르고 돌리고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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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때리고 돌리고 때리고 돌리고 돌리고 요샤 요샤 아 어 위험하다 위험했어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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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의 다 잡아놨어 무이무기가 이렇게 디디 사기랍니다 아는 개뿔 주이노 양심 뷰우 유샤 아 스태미너 엄청 쪼달리네 진짜 어? 그래도 어찌어찌 요왕은 금방 잡았네요 다행히 요왕 어스로에 쓰일 솔 둔닭가지고 후딱후딱 잡읍시다 아이 참 별가 아닌 녀석 가지고 고생은 했네 아니 이거 솔 쓰고 옵시다 솔 쓰고 옵시다 한번 무의답게 페링 없이 한번 쳐 봅시다 뭐 정 안되면 그때나 페링쓰고 지구려 어? 테미너 너무 쪼달려 아 테미너 어떻게 이렇게 쪼달리냐 흐읍 signal 빠바밤빰빰빰 빠밤 빠밤 빠바바바빠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아 야 이거나 먹어라 이거나 먹어라 깜 가끔 고령을 향하는 길 요거는 비닐 아 오늘도 아웃라스트를 하시는구만 후딱 후딱 군닭까지 잡고 갑시다 아 근데 고리에도 시류 이걸 사야하나 말아야하나 아 근데 돈이 없어 돈이 없어요 아 미쳐버리겠네 차라리 나올거면 아리안들보다 조금 먼저 나오지 그러면 시즌패스 조금 싼거로 해가지고 고리에도 살 수 있었을텐데 아 진짜 대신이 없었다 오호 아타 요 오호 오호 얘 이런 이런 기술도 썼구나 요 너마 현란하니 나도 현란하다 쟤시거 큰쓰기석 파편 쓰레기 거질로군 쓰레기석 당아리 아아 이놈의 똥개들 진짜 뜬통이다 똥개씨끼 끝 아 뭐 묘지기 정도야 이젠 간단하죠 뭐라구요? 묘지기한테 죽는 찐따라서 안들리는데? 흐흠 뭐 진짜 죽긴 않았으니까 흐흠 icana 이곳에 둘마리가 있지만 야, 들어와 이 두 마리 한 번에 상대하는 법을 보여드리지요 사툴 사툴 know your your 우우! 둘 다 오고있니? 뭐야? 얘네 나 놓친거 같은데? 오고있구나!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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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한 마리 어디갔니? 야, 하나 어디갔니 아, 쟤 돌아가면 안되는데 야 야, 나와봐 나와봐, 야 인마, 나오라 나와 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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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이게 아닌데 그냥 정상적으로 싸웁시다 정상적으로 싸웁시다 에라이 나와라, 똥개 너네 따위 상대할 시간 없다 아, 근데 쟤네 잡았던 저기 새끼들 밖에 안 나올텐데 너네 탑블레이드라고 아니? 이 망할 놈의 똥개들이 진짜 그냥 갑시다 그냥 갑시다 어 쟤네 상대하기도 귀찮아 상대하기도 귀찮다 상대하기도 귀찮다 쟤쟤쟤 카케잇 우씨 아, 맞다 저거 없지? 지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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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이이나가세 지나갈게요 이따 갈께요 어이 꾼다 헤이 꾼더러 쇼우 쇽 아 맞아 얘 발차기 하지 허잇 고르고 뜨끼 뜨끼 호이유 아우 맞아 주먹질 호우 무기를 쓰면 약해지는 보스 오오 죄송합니다 나 그냥 패링할께요 패링쓸께 패링쓸께요 야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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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났다 패링 안쓸려 했더니 오히려 잠시만요 맞다 지금 중형망패지 잠시만 기다리시게 됐다 됐다 어휴 어 야 잠시만 나 패밹 꼬였다 허 잡아 됐다 어우 군단한테 죽으면 진짜 망신이지 야 야 나 피좀 마시자 호우 진짜 안 마셔 이씨 야 너 잘 걸렸다 에잇 아이고 오우 진짜 군단 상대로 몇개나 마시는건지 다 마시는건데 에잇 어? 왜? 에잇 마시고 에잇 다시 다시 오우 미안하다 너무 빨랐다 오늘의 교훈 안하던 짓을 하지 맙시다 그냥 패링이나 계속합시다 에잇 무이답게는 뭔 무이답게여 애초에 무이가 세스타스를 쓸 리도 없고 씨 양손으로 들어? 얍 아 빨리 무명왕까지 하고 아 근데 진짜 고리의 도시를 살까 말까 고리의 도시를 어떻게 할까요? 아 아 진짜 고리의 도시 빨리 세일하면 좋겠다 물론 아직 정식팔매 되지도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휘 암튼 띠 으쌰 튝 Brooke 예 으쌰 아주 효율적이죠 뛰어나다 헤어어 세상에 어우 창피 어우 창피 야 호구 군단한테 두번이나 죽었어요 세상에 아우 아우 세상에 아우 얼굴을 못 들겠다 아니 딴 애들은 그렇다 쳐도 야 호구 군단한테 두번이나 죽네 군단수 딱 치우고 그냥 갑시다 무명왕까지 잡고 다음 컨셉 뭐할까요 아우 온신타인도 한번 다시 해야하는데 도리의 도시에 온신타인 뭐라 해야지 저거 용사냥꾼 갑주도 갑주 갑옷도 그렇고 어 저거 생겼다더라구요 온신타인꺼 그냥 용사냥꾼 갑옷 말고 그거는 머리 머리털이 없는데 그거가 생겼다더라구요 대 대 대임막 너의 모든 공격은 아니 정확히 너의 모든 공격 무기 공격은 베링이 된다 이렇게 쉽게 잡는거를 어? 딴 놈도 아니고 고작 둔다한테 어이고 진짜 뭐 일단 잡았으니 됐죠 암 아 근데 고리의 도시 사고싶다 아 고리의 도시 사고싶다 여보는 생각보다 알차다던데 아리안들 같은 그런 쓰레기도 아니고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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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세 후 thế 예 우우우우 지나갈깨이요 여기에서 빨 vị희 kannst 하지만 오우우 위험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난 착하게 살았다군요 으 으음 tanto 아님 말고 나선 건파편이랑 얍 망자의 책 어? 왠 망자 애들? 이쪽이 아니었나? 대장장이 쇠망치 하고 이쪽에 보면 아마 눈동자가 있을텐데 호잇 마술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 눈동자 저거같지 않아요? 블루베리 일단 제사장으로 돌아가고 뚱